안녕하세요. 오늘 고객님의 귀청소를 도와드릴 미디유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제가 잠깐 보고 왔는데, 고객님께서 귀청소는 오늘이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럼 다른 가게에서도 귀청소는 받아보신 적이 없으신 건가요? 아예 떼어내서 귀를 봐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고요? 그렇구나. 네네. 가끔 감기 같은 거 걸려서 이비인후과 가셨을 때 빼고는 귀를 건드신 적이 없으시구나. 그럼 오늘 되게 잘하셨네요. 제가 오늘 귀를 잘 살펴보고 깔끔하게 안전하게 귀청소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선 고객님 귀를 조금 제가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고개 살짝만 돌릴게요. 귀 안쪽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귀 안쪽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귀 안쪽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귓속에 귀지는 물론 많구요. 여기 귓바퀴 있는 이 부분까지도 귀지들이 많이 묻어있는 그런 상태세요. 아무래도 귀 안에 귀지가 많다보니까 이 귓바퀴 있는 데까지 넘쳐서 나온 그런 상황인데, 오늘 제가 여기 귓바퀴 간다는게 마사지랑 같이 해가지고 깨끗하게 다 관리해드릴테니까,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귀지가 일단 너무 많으세요. 귀지가 너무 많고, 이게 오래된 귀지들이기 때문에, 바로 빠내기가 조금 그래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들이 많고 해서, 오일을 살짝 귓속에 몇방울 떨어뜨려서, 더욱 귀지를 조금 하물하물하게 한 다음에, 파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런식으로 관리를 해야될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네. 아, 그리고, 혹시 귀지관리하다가 너무 아프시면 꼭 말씀을 하셔야 돼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귀지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뭐, 귀를 바를 때 다른 고객님들에 비해서, 좀 많이 아프실 수도 있는데, 그걸 절대 참으시면 안되고요. 애 아프실 땐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일이에요. 오일이에요. 오일이 저의 erlebt, 오일이 모임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heit, 아프실 땐 바로받득 만들어 주세요. 오일이 모임을 해 주시고, 오일이 모임을 해 주세요. 귀에, 양쪽 귀에 오일을 몇 방울씩만 담아드릴게요. 네, 살짝 더 편한 느낌 드실 거예요. 네, 살짝만 네, 반대쪽도 레샤크, 그러면 귀지 녹이는 동안 귓바퀴 청소해드릴게요. 네, 살짝만 담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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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perfec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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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귀 소독 들어갈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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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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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귀이개로 다 긁어내면 솜털 달린 귀이개로 마무리할 거예요. 저희 샵의 손님들 중에서 이렇게 귀지가 많은 분은 처음 봐요. 되게 재밌네요. 하나하나 파내는 것이... 하나하나 파내는 것이... 하나하나 보내는 것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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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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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괜찮으세요? 아까 오일로 녹이긴 했는데... 딱딱한 귀기들이 꽤 많이 남아있네요. 아프지 않으시니까 다행이긴 한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아프지 않으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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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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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일단 다 긁어냈어요. 반대쪽에 관리 들어가고 맞힌 다음에 좀더 귀이개로 양쪽 모두 동시에 같이 덜어드릴게요. 고개를 살짝만 옆으로 돌려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살짝만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와주시겠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그러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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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괜찮으시죠? 안 아프셨어요? 잘 참으시네요. 근데 집에서 따로 건들지 않으신 거는 되게 그래도 잘 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샵에 와서 관리하시면 되니까 앞으로도 집에서는 웬만하면 건들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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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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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살짝 돌릴게요. 지금 양쪽 귀지 긁어낸 작업은 다 끝냈어요. 이제 솜털 귀이개로 양쪽 귀워드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볍게 털어내고 귀 마사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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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귀마사지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고객님